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토탈리 업그레이드 바틀 시뮬레이터 병만 저재 시뮬레이터도 찾아왔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원퍼맨 모드 제작자분이 오 이분 진짜 업데이트 꾸준히 열심히 잘 하시더라구요 재밌는 유닛들이 또 많이 추가되서 한번 또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유닛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한번 까봅시다 렛츠고 자 지금부터 보면 굉장히 많은 유닛들이 생겼어요 파이어워크 왔죠 이런 짜리인데 이거는 그냥 쭉 던지는 애구요 스킬레톤 워리어 스킬레톤 본스로이어 스킬레톤 의쇄신 스킬레톤 라이더는 뭐야 우와 이거 그건데 허그라이더 클래시 로열 거의 허그라이더급 그리고 이건 참 뭐가 많이 생겼다 진짜 스킬레톤 킹 해골왕 자 새로운 또 해골 부족이 추가가 됐네요 해골 부족부터 한번 뚫어봅시다 13,000원 이거는 원시 부족 느낌이니까 원시 부족하고 맞춰 떠볼게요 자 요렇게 한번 가봅시다 밸런스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자 해골 군단 vs 원시 부족 간의 대결 한번 진행해봅시다 출발 뿅 자자자자 일단은 방패병부터 뚫어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오야 어스신이나 그런지 자 일단은 호그라이더 들어갑니다 둘째 역시 와 그리고 해골왕 등장 이거 왠지 다 썰어버릴 것 같거든요 해골왕이 야 얘 얘 세다 아우 poster 자 팀 킬한거야 이거? 야 이거 원시부적 싸움이 안되네 비 잠깐만 하이브퀸? 설마 그러면 이거 벌들을 마구마구 소환하는 그런 유닛인가요? 와! 벌들을 오지게 소환합니다 여왕벌이었구만 벌들끼리 싸웁니다 야 이거 계속 늘어나 뭔데 이거 양봉장 오픈인가요 여러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 마이 갓 거의 뭐 개체수로 따지면 역대급 와 이렇게 보면 지금 누가 봐도 벌대 아닙니까? 이거 싸움이 안 끝나겠는데? 이 개사기 유닛인데? 잠깐만 이거 하이브퀸 잡으려면 소환하기 전에 한 번에 쓸어 담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한 신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다크니스 갓으로 번개로 확 그냥 전기파리체로 그 모기 잡듯이 한 번 싹 싹 지져봅시다 자 번개가 저기까지 안 닿는단 말이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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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소환해 벌벌벌 나와라 벌들아 거라치 자 슬슬 소환 들어갑니다 과연 이 번개 장막을 뚫고 벌들 다가갈 수 있습니까? 지금 닿는 족족 그냥 전기파리체 돼가지고 모기마냥 싹 다 잡히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야 어디기에 자 벌들 지금 다 맞춰 놓고 있어요 어.. 지금 앞으로 간.. 어 있다 있다 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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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그로 끌렸어 드디어 자아... 다크닛스카트 벌들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좀비 좀비 그 자체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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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벌들이 데미지가 약해가지고 아 이거 싸움이 안 끝날 것 같아요 와 왜 저기까지 갔어 어어 이러다가 야 장에서 하겠어 뭐해 벌들로는 좀 힘든 모양입니다 오늘의 사실 메인 유닛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가지 신들이 추가가 됐는데 말이죠 예를 들면 윈드갓 그리고 어스갓 그리고 얼음의 신 정령급의 신들이 또 추가가 됐는데 위로 한번 가볍게 살펴보시죠 와 땅의 신 일단은 오지게 날립니다 그리고 바람시는 적을 날려버리고 얼음을 그대로 날리면서 적을 얼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네요 땅의 신은 밑에서 돌탱이 오지게 날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근데 이거 바람에 데미지가 없지 않나요? 그렇지 뭐 바람 자체에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싸움이긴 했고요 근데 이것도 메인 유닛이 아닙니다 오늘의 메인 유닛은 바로 오메가 갓 저번에 보여드렸던 다크니스 갓이랑 그리고 빛의 신 둘이 합쳐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대망의 유일신 등장 갓 오브 에브리띵 만물의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엄청난 또 다른 신 유닛이에요 눈뽕 밝아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잘 갓 오브 에브리띵 유일신의 위력부터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이번에 또 새롭게 합류한 스킬레톤 부대들 한번 뚫어볼게요 자 유일신 VS 그리고 해골 군단과의 대결 두둥 진행해봅시다 자 가볼게요 출발 뿅 자 유일신 위력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위력을 갖고 있습니까 아 이거 뭐야 이건 좀 아니잖아 오 마이 갓 이거 뭐야 번개에 도끼에 돌에 화살에 진짜 니까 파네요 다 던집니다 다 던져 야 해골 군단 그냥 아무도 못하고 쓸려나가는 그림이죠 유일신의 위력 한번 살펴보았고 다음에는 오메가 갓 오메가신의 위력도 살펴봅시다 오케이 캡체인 아메리카 정도는 이 정도면 될 거예요 오메가신의 위력 살펴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다크닛이랑 빛의 신이랑 합쳤을 것 같애요 우와 요것도 좀 심한데요 그러면 다크닛 갓과 슈프링 갓 불과 둘이 합친 오메가가셋 배틀 야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출발 아 근데 이거는 오메가가셋이 더 세겠죠 아무래도 야 이거 빛을 뚫어냈는데도 둘이 합친 공격으로 보이지도 않아 그냥 말 그대로 한 줌의 재가 돼버렸어요 싸움이 안되네 싸움이 거의 막 휴전 합체 했더니 초사이언크 이상이 돼버린 오메가갓의 위로 잠깐만 그러면은 오늘의 메인 대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오메가 갓과 갓 오브 에브리싱의 대결 와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스케일이 너무 커졌는데? 신과의 대결 같은 느낌이라 빡세네요 아 유일신데 오메가신의 대결 자 세기의 대결입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한번 봅시다 3, 2, 1 뿅 오 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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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발 장전 발사 왓 여 이거 신과의 대결이라 그런지 거의 뭐 우주 대전쟁 수준이네요 우주 대폭발 해버렸어요 진짜 하지만 결국 모든 신들 중에서 최강자는 오메가 갓이었습니다 와 멋있긴 멋있다 거리를 살짝 둬볼까요? 너무 가까이 붙어서 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금액상으로도 봐도 오메가 갓이 더 한 5천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스펙상으로는 오메가 갓이 더 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상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대결 진행해봅시다 자 우주 대폭발 한번 더 진행합니다 출발 뿅 자 자 자 자 과연 일단은 어 유이신부터 어택 오 마이 갓 오우 커피트 터져요 일단은 공격이 안 닿는데요? 사거리가 좀 짧아가지고 하지만 오메가 갓은 빗 공격이기 때문에 계속 뚫고 지나갑니다 갑니다. 자 다 안나요 공격 야 이거 싸움이 안되네 이거 이길 수가 없다 유일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물리공격을 하기 때문에 폭죽이라던지 번개라던지 가다가 떨어져 하지만 오메가갓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직선으로 뚫어버리는 엄청난 공격입니다. 이거는 상대가 안되네 근데 확실히 멋있긴 해 잠깐만 그러면 마지막 대결 한번 진행해봅시다. 저번 시간에 원펀맨 신도 다 박살내버렸었죠. 슈퍼 원펀맨 대결 들어갑니다. 이거는 좀 힘들겠지 자 신들의 총공격이다 아 아 아 어 미쳤어요 어떻게 해약하는진 is 모르겄어 계속 경찰을 보고 있으면은 언젠가 대결이 끝나있을겁니다. 일단은 안쪽에서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거 같긴하거든요 한 번도 공격할 때 됐는데 뭐야 긍정 원펀맨은 이길 수 있는 유닛이 없어요 와 그렇게 완전 그냥 우주급 스킬을 자랑하던 오메가 갓과 그리고 유이신의 총공격에도 원펀맨 진심모드 뚫어낼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병마전쟁 시뮬레이터 새롭게 또 업데이트된 재미있는 유닛들의 위력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병마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